안녕하세요 정글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것을 보여줄건데요 이게 뭔지 궁금하다고요? 네 이제 알려드립니다 여기 타는 곳이 있고 그럼 이건 뭐예요? 놀이공원이죠 놀이공원 이 놀이공원은 뭘까요? 전담은 바이킹 바이킹 같지가 않죠 봐봐요 근데 이렇게 시작 이렇게 왔다갔다가요 봐봐요 그럼 이건 360도가 될 수 있어요 안되죠 진짜? 아 고장났네 이래다가 사람이 타고 있는데 날아갔다고 합니다 자 끝 또 한거 줬다 왜이렇게 잘 망가져 지금 사고가 났네요 사고 360도 야 360도 맞죠? 여기 사람 타고 완전 날아갈 것 같아요 여기 사람 타고 완전 날아갈 것 같아요 좀 바람도 나와요 바람 엄청난 스피드로 빙빙 둡니다 저거 만든거 그 다음에 바이킹 낼 수 있고요 재밌겠죠 재밌겠죠 아 놀이공원 가고싶다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 기어로 되있어서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했어요 좀 더 빠르게 와 아이팔은 이곳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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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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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가졌습니다. 지금 사회가 났어요. 와우 띠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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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고발생 사고발생 이번에는 이정도로 갈 수 있는 바이킹 오 봤나요 이거 이쪽까지 갔어요 이쪽까지 갔어요 재밌게 아 재밌게 타고싶다 이거 타고싶나 이거 타면 뭔가 날라갈 것 같아요 와 대박 놀이공원 사람이 갖고 올게요 여기는 못생긴 사람입니다 오늘은 놀이공원 타야지 네 바이킹으로 탈게요 이쪽에 탑승 여기 사람있죠 바이킹 오 재밌어 오 재밌어 오 재밌어 오 재밌어 오 재밌어 오 재밌어 네 이제 300개씩 타볼래요 네 당신 몇세에요 저 40살이에요 살살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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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살려줘 마인드 여기요 이거 너무 심해요 19살이때도 왜 이렇게 심하게 하는거에요 당신 19살이여서 찰컹찰컹 와 이거 되게 재밌다 네 오늘은 놀이공원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에 또 봐요 바이